르노삼성 노후 경류차 교체 시 SMU 211만원 할인 혜택 르노삼성 자동차가 2월 전 차종 현금 구매 할인 혜택 및 노후 경류차 개별 소비세 지원 등 판매 조건을 선보인다고 일일 밝혔다. 이번 판매 조건은 경류차 대체 시 잔여 개별 소비세 30%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 혜택을 2월에도 진행해 다른 혜택과 연계하면 SMU의 경우 최대 211만원 가량, QMU는 최대 208만원, QM3의 경우는 최대 268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는 최대 242만원, 그리고 SMU와 SMU는 각각 최대 171만원과 137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SMU는 2017 올해 차에 선정된 기념으로 5년 보증 현장 서비스 또는 30만원 추가 할인 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반 할부의 경우 3.9% 36개월, 4.9% 48개월, 5.9% 60개월 내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한 스마트 잔과 보장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중형 S6 VQM6는 1월보다 더 강화된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해피케어 보증 현장 서비스, 신차 교환 보장 프로그램, 스마트 운전자 보험으로 구성된 신개념 자동차 패키지, 할부 상품인 벨류박스와 함께하는 처리할부 이용 시 지난달에 비해 인화된 3.9% 36개월, 5.5% 48개월, 60% 60개월. 60개월, 2.2. 초저리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20만원의 추가 할인까지 제공된다. 현금, 구매, 시할인, 혜택도 이어간다. SM3는 20만원을 할인하고, QM3는 70만원, SM7택시, 프리미엄 컬렉션 제외, 과 SM5 고객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할부 구매, CSM3와 QM3는 2.5% 36개월, 3.5% 60개월의 저금리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할부 프로그램과 3.9% 36개월, 4.5% 60개월의 스마트 장가, 보장 할부가 가능하다. 특히 QM3는 4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SM5는 일반 할부의 경우 2.9% 36개월, 4.9% 60개월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대형 SM7은 1. 9% 36개월, 2.9% 60개월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QM3 파격 프로모션 QM3 시크릿 혜택이 2월에도 이어진다. 2월에 QM3을 계약하고, 3월에 출고하는 고객 전원에게 10만원 계약금이 지원되며, 액세서리와 AS를 지원하는 패키지 일괄호열고 50만원 상당, 패키지 일괄호열고 49만8천원 상당, 또는 현금 할인 30만원 중 고객이 원하는 한가지를,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M3을 구매하는 여성 고객은 스크래치, 덴트 등 생활 긁힘에 대한 스마트 리페어, 프로그램 무상 지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QM3을 구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